이번에는 정말 이 계절에 딱 맞는 가수예요. 정말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이분도 역시 대구 출신 가수인데요. 요즘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. 지금이대로라는 곡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요. 박정옥 가수를 모시겠습니다. 지금이대로 지금이대로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당신이 저녁에iska 당신이 저녁에있는 곡으로 지금이대로 난 저의agra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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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